아 우리팀에 딜러 유저분이 많으시네 그러면 제가 또 황금불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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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보는 사람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호그님이 힐러 내놔래요 힐러 딜러 안 내놓으면 던진대요 딜러 안 내놓으면 던진대요 아니다 디바가 낫겠다 낫습니까 눈쟁이님 어떤거요 유튜버십니까 제가요 아닙니다 저는 스트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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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일하는 스트리퍼입니다 예? 저 밤에 일하는데요 유튜브 구독 풀기 전에 얼른 말씀하세요 밤에 일을 합니다 저 왜 그래요 저 밤에 일해요 밤 일하는데? 밤 일해요 포스트 바에서 일하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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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홈에서 일을 합니다 저희 홈에서 일을 합니다 밤 일하는데 저 아 호스트 바에서 일하시는구나 네 잘 알겠습니다 라인하트 라인 디바 로드 오브 정석 조합 쏠베기인가? 2층 가는거 같아요 2층 가는거 같아요 2층 와.. 죽였다 아.. 힘들 큰걸 맥크리 보좌 아나 보좌 이제 거기로 가요 뭐야 디바 로우 빠졌고 어.. 이 사람 아무도 없죠? 저 깨졌어요 저 깨졌어요 아는거? 됐어요 우와 살려줘 호그 보좌 호그다운 라인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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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없는거 알고 이제 밀고 들어올텐데 이속키고 예? 이제 나오는데요 상대 이제 나왔어요 네 이제 다 정비하고 아니 지금 저희 초월 있습니다 오른쪽에 계세요 여러분 저희 초월이 있어요 난 힐 받아봐 여탄이 2층 가요 근데 너무 어역게 들었잖아 어.. 들었다 호그 아나 1벤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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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계빛 상대 하나 따온 짠 맥크리 보좌 저 1점 가능 안보여 예? 어 어디 어디 안보여 제가 뺄게요 뒤바 깼어요 이거 왕박 각인데 떨어지는걸 굳이 끌어서 잡으시는 우리 팀 호그 하하하하 진짜 른상 터졌다 그냥 떨어 그걸 뚫어올려서 잡았어 그니까 호그 랩 빠졌고요 뭐에요? 2층 밀고 들어갈거 같은데 2층에 계속 밀고 들어와요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나이스 디바님 구슬 꼽아놨어요 어 근데 힐 밴 힐 밴 어 뭐야 어 나이스 어허 끓은거를 끌어버렸어 야 호그 잘해 궁극기가 준비됐습니다 저희 궁 1번을 탔습니다 아나 2 빠졌어요 상대 하나 오늘 막 상대 드래곤볼 모아서 오는거 같은데 네 그런거 같애 팔로트 한번 치죠 그럼 초월이 있으니까 여러분 망키 조심하시고 일단 디바 로봇 빠졌어요 너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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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막을 수 있어요 맥크리 다운 호그 보좌 호그 보좌 호그 보좌 호그 보좌 나이스 저 난 로봇 없다 어떡해 괜찮아요 금방 타질거 어 떨어졌다 아 너무 늦을거 같은데 그럼 느낌이 아 망치 망치 잘릴거 같애 어 라인 짤 나이스 우리 로저 오브 만족한테 저 제니하타 합류했어요 이쪽으로 초월 써야돼서 상대 이제 궁 쓸거같애 망치는 빠졌고 30초 왕마 갑시다 이거 왕마 아깝잖아 정면이나 지하도 봐주세요 사이드는 아니에요 거점 지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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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보좌 라인보좌 상대 상대 제니하타 나왔어요 네 이렇게 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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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팀 아나 죽었어요 라인 잘랐어요 왕마요 제니하타 다운 상대 와 우리.. 우리 대여사 아낫다운 상대 송 하나만 잡으면 돼요 상대 비가 더 많아요 상대 윈천맞았어요 에잇 에잇 딜러야? 다이수 메인딜러 왔습니다 메인딜러 왕마 일단은 가뿐하게 왕마 나이스 전판 멘탈 치유된다 사뿐하게 가죠 아 까비 아 눈쟁이님 정크렛 타는 거 봤어야 되는데 아 까비 저는 해도 상관없는데 딜러 하시는 분들이 워덤 많아서 지금판에 상대 아 나 라인 할게요 네 이거 윈스턴도 괜찮은데 윈스턴도 괜찮다고요? 네 윈스턴 겐지 겐지 쓰실 거면 네 이거 괜찮은데 세 명 올라가면 다 웃던데 이거 네 오른쪽 네 이거 세 명이 같이 올라가면 슬림 거기 반대편 2층 여기에 호그 버리고 자리 와서 끌래요? 잠깐만 그러면 루슈 할게요 반대편 들어갈 거면 네 루슈도 아예 돌격으로 네 조져버려야죠 저희는 A만 뚫면 되니까 아 루슈 이번 시즌으로 처음 해본다 접었었는데 호그님이 호그를 너무 잘해서 호그님은 혼자 돌아다니면서 잘라주세요 네 여기가 딱 내가 바라는 도시야 모두 원하는 데는 자유롭게 살잖아 가오다시 예? 제가 뭔가 잘못 들었던 거 같은데 네 저 듯하시 그래요? 네 가오다시 귀엽다 가오다시 귀엽게 생겼죠 4 3 2 2 1 탄력을 시작합니다 호우 아 여기 다행히 있어 아 여기 다행히 있어 갈게요 하나 둘 셋 포 메이 끌었어요 펜야타 펜야타 겜필 펜야타 겜필 펜야타 겜필 펜야타 짤 펜야타 짤 우리 하나 없어요 상대 하나 놓고 똑같아요 응 아 솔주 아 솔주 메이 개피 나는 죽음을 선택하겠다 바빙 다시 해보죠 괜찮았던 거 같은데 네 뗄 때 말씀 좀 해주세요 좀 몰랐어요 메이 있어서 왼쪽에 신고가 있어요 갈게요 이속 좀 부탁드려요 5 4 3 2 1 갑시다 렛츠고 어 어 어 어이구 우리 루시오 꿀잠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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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똥죽 뿌렸다 타자 하지마 벽 뒤에있으면當然 맞지 않지 하지만 벽 뒤에있으면 맞지 않지 네우 수고해요 수고하셨어요 허헑 하하우 어 이거 파찌? 근데 안나오는 파찌잖아요 이거 파찌 안나오잖아요 파찌는 나오는데 안보이는 파찌 거점 봐야되는 파찌 거점 파찌 나올거 같은데 거점 파찌다 거점 파찌 어 아닌데 다른 덴데 아 아닌데 어 열린 결말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GG GG 파라 인게임이요? 저 얻었는데